마늘 간장 참기름 적당히 멸치 저희끼면 모르겠다 껍질을 적혀줍니다 칼로끼도 끓인지만 껍질을 무칩음으로 밀어줍니다 고추를 넣으면 닭낮으면 구추를 넣어. 먹브라더스 삼행제 중 첫째입니다. 둘째입니다. 막내 셋째입니다. 네 오늘은 항정살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항정살. 오 좋네. 양이 엄청 많네. 왜 이렇게 많노. 맞네. 800g. 200g. 막내 생각에서 맛있구만. 큰 고기를 좋아하니까. 보이던 모습을. 오늘 고기 앞에 왔네. 구독자님께서 먹어보겠습니다. 를 빼라 그래가지고. 좀 어색한지 모르겠다. 알차게 한번 먹어보자. 알차게? 근데 비면? 비면에 많이 먹더라구. 비벼. 비벼. 아 먹방 하는 사람들이 많이 먹잖아. 비면. 비면. 자주 먹는 맛. 비빔면. 난 비면 별로 안좋아해. 나 컵라면 먹는 비면은 처음이다. 나도 처음이다. 나 이거. 봉지 라면은 한번 먹어봤는데. 나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먹어봤거든. 비빔면을. 중국집 놀러갔는데. 친구 엄마가 해주더라고. 우와. 뭐 이런 맛이 있는지 싶어가지고. 너무 맛있는거야.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주앞에 슈퍼에 가서. 함박스 하거든. 아무래도 이 한동안 계속 이만 먹었다. 또. 우와. 몇살때? 중2때.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주기심 안 먹나? 함박스가. 해야도 먹을까 싶어가지고. 사나세. 농안에 숟가락으로 먹었던네. 나 이런것도 몰랐네. 일주일만에 다 먹었다. 함박스랑 숟가락으로 왜하노. 진짜. 와. 지도니한테 일주일만에 다 먹었네. 미친 놈이란다. 아. 미쳤네. 미쳤네. 다 비벼자. 자. 한번 먹어보자. 이거부터 먼저 먹나? 고기 먹으러. 같이 먹으러. 같이 먹으러. 어. 같이 한번 먹어. 고기도 편집 먹을 수 없다. 먹어보자.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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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먹으러. 오랜만에 고기 먹는거 같은데. 응. 그렇네. 어. 고기 맛네. 이거 들어먹으면 되겠네. 응. 이거 다 썰은거. 기계로. 응. 으음. 이게 어른 되니까. 고기 먹을 때. 파절기가 딱 맞잖아. 근데 우리 대구에서는. 파절기가. 파절기가 아니었잖아. 상추. 파절기가 아니라. 상추. 아예 나네. 오늘은 포항 넣고 놀러 갔는데. 포항에는. 파절기인거야. 파절기. 디지대 때. 초반대 가니까. 포항 가니까. 그래가지고. 상추절기가 없냐고 하니까. 없다고 그러대. 근데 먹어보니까. 파절기가 더 낫더라. 파절기 이게 또. 여기서 또 있었잖아. 그. 닭. 통당하고. 파닭인가. 파닭. 파닭. 한동안 인기 많았지. 마이치 같아. 한동안. 그거만 계속 시켜먹었다. 하여튼 대구에서는. 파절기 거의 안 먹었잖아. 성추 아이가. 지금도 성추지만 물론. 대부분. 파절기도 있긴 있는데. 음. 그럼 뭐 다른 지역에서. 먹고 있었나. 우리맘 먹고 있었나. 응. 통항에서는 파절기. 계속 먹고 있었나. 출발가비찌가 가면. 우리가 뭐. 알 수가 있나. 먹고 있는데. 요즘에는. 저 유튜브. 백정원님하고 이래. 파절기는 많이 하더라고. 그래. 홍보가 또 많이 듣는 것 같아. 응. 야. 그래도 지난 시간에. 그 우리. 사투리. 정지. 와. 그래도 우리 구조장님도 많이 아시대. 아는 분만 찍었겠지. 암. 저장 알걸. 전화드렸어. 정재라카나. 정제. 정제. 말씀하신데. 저 궁시다는 잘 모르신분이 있는 것 같더라. 저 궁시다는 잘 모르신 분이 있는거 같더라. 저 궁시다는 잘 모르는 것은. 저 궁시다는. 아니 그게. 우리 자막하면서. 그래도. 저 궁시다는. 말인지. 한번. 검색해봤어. 저 궁시다는. 내 봉 내 봉 아 내 봉 금주 얘기했는데? 금주 까먹었나? 갑자기 금주 까먹었나? 금주 까먹었나? 아 인터넷 금주 생각이 안나오더라 몸빼바지 그리고 그게 중지단 줄 알지 수봉 수봉은 일본말일까? 일본맛 같네 느낌에 뼈다지도 일본말 해야겠나? 아인가? 빼고 다지 빼고 다는다 빼다지네 빼고 다는다 빼다지네 수봉은 일본말 아닌가? 아우 고기 먹을 때는 좀 심심하네 어 뭐 빠졌네 그래 막걸리 먹어야 하는데 그러나 우와 뭐이야 이거 1955 도구막걸리? 도구막걸리 아 그 도구가? 어 맞지? 맞겠지? 맞네 포항 도구 맞나? 아니 경상부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이럴로 도구막걸리 그 도구 휴식장 이게 오래된거 같데 55년도에 나온거 같데 이거 뭐 전영통에서 만든거네 이제 이거 도구 칠 때 먹는거 아이가? ㅋㅋㅋㅋㅋㅋㅋㅋ 도구 칠 때 도구 칠는지 먼저 알아 흙 깨비는거 아이가? 도구 설명해드리라 도랑치는거 도구 치는거 아이가? 도구 도구 자세해서 설명해드려야지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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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맛이 없고 그냥 구수하면서 단맛이 없고 그냥 깔끔하다. 어른들 좋아하는 맛이 맞다. 딱 먹을 때 마팬가 의외는. 일단 시아버지가 드신다고 그러시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연배가 좀 계실 거 아니야. 약간 시큼하네 그쵸? 아버님이 시큼한 거 좋아하시는 거 같다. 시큼하고 이런 거는 또 이동상 날짜에 따라 또 차이 날 수 있고. 그쵸. 저번에 그 포항공대 막걸리. 아 영일만. 영일만. 그거 맛있었잖아. 이거 먹고 나 있긴 해. 소백산 막걸리 같은 거 같네. 그때 그만. 응. 아 소백산 막걸리 맛있다면서 몇 분 말씀하시대? 응. 맛있어 소백산. 어떤 분은 한국에 오면 소백산 막걸리하고 드신다면서 계시대? 응 계시대 그래. 지평 드시다가 이. 응. 응. 이거 숯불에 구우도 맛있겠다. 응. 수. 원래는 숯불용이. 맞지? 숯불용이야. 기름이 쫙쫙 빠집니다. 응. 요것도 기름을 많이 뺑긴 뺐는데. 소통공이 좀 보다는 숯불이 날 수도 있겠다. 고기는 웬만한 숯불이 되게 좀 맛있게 맛있는데. 수 holistic 잘 꿇어야지. 응. 이 기름이 많아 가지고 잘 꿇어야 되거든. 우리 어릴 때 수 태 잘 꿇을지 모르잖아. 그 때는 숯사가 불부지가 확 올라요. 그때 거기 들어가. 이제 막 불찔깔 Lehrer지 가라. aking Jesús 그렇잖아. 다편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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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모르니깐 음. 집에 뭐 어른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아버지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독학했잖아. 그렇지. 그 땜에 유스부가 있나 뭐가 있나 도쿠학 되는게 좀 오래 걸렸죠 그렇지 오래 걸렸지 뭐 한 40대 되야 도쿠가 안되나 왜 수소에 왜 고기를 구워나 싶어 정도로 그래 생각 했다니까 이 탕들은 왜 먹냐고 그래 장전에 구우면 왜 낫지 나는 그래цию라이팬 구우면 체구인데 근데 꾼 방법을 몰라가지고 맨날 공식하면 이 새내네 그런 생각 들지? 근데 건강에는 부터는 이게 낫지 이게 낫지 찌찍하면 바람을 좀 놓으면 오니까 가끔씩 먹어야지 구독당님 중에 추워지기 전에 숯불로 한번 고기 한번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때? 추워지지네 추워지지네 아 추워지지네 더워지기 전에 오늘 날씨 좀 춥다 안 춥는데? 춥나? 말도대로 고슴주기가 기운이 맞들어 있잖아 그때 지게 나갈 때 그날에 정말 추웠지 방송 나갈 때 월요일날 그때 0도? 내가 1도 0도? 새벽에 영화만 2도 엎드려졌다 때는 바람까지 불어보니까 광개가 있잖아 광개? 일요일날 응 terraced 동네 맛에 관계쳤나? 나는 목쓰롭는데 추웠어 나 산에 가 있는데 사이즈 딱 오대 국내 조사수구 같이 맥끼리 잘 안 먹노? 음 자꾸 는데 적당한 사이즈는 먹으니까 마 빠삭 빠삭 같다 응 잘 익었나? 잘 익었나가? 고기가 좀 뽕했거든 그런데 고기가 적당한 거 먹어안 맛글래 한 번 더 먹어보니까 정말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말이다. 맛평가를 굉장히 우회적으로 잘 아네. 아니 설탕만 있으면 맛있다 하고 어디야? 발만 맛있다 그래. 우리가 맛글맛 나와나? 진짜 막립이 막립해 우리가. 단맛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맛이 안질린대 우리 많이 먹는데. 그렇지 이게 오래간다. 나는 달달하고 적게 먹을란다 그러면. 단건은 한병먹바만 바로 질릴까? 그렇지. 저녁에 밥한바 있잖아. 아이스크림 맛. 아 그런거 진짜 두장까지 두장 먹고 난 다음부터 질리더라. 아 먹겠다. 두장까지 정말 좋아. 처음에 입에 딱 넣을때 맛 좋잖아 밥은 봐. 고마워. 고기가 줄지가 않노. 고기 양이 많다. 야 그 저 뭐가 막히나? 이래야되면 또 탄산 먹여야 되는거 아이가? 아 고기 먹을때는 우리 탄산 먹기만 먹어야지. 아 우리 전문시간에 우리 맞출게 한 번 했잖아. 콜라? 어 콜라 사이다 뭐 칠성사이다 코카콜라 사이다. 안 그래도 준비해왔어. 흐흐흐 한번 해보자고 간단히 뭐. 말은 꺼냈으니까 한번. 뭐 어떻게 할라고? 한번 세병을 일단 꺼내봐. 자신의 사람 먼저 한번 해볼래? 콜라 사이다, 펩치콜라 이렇게네. 아 이거 막 따라맞추자고? 응. 그럼 막 내버려두면 잘할까? 한 가리고. 우리가 한 개씩 요래 따줄테니까. 야 이거 이쁘네. 응. 아 이거 봐. 아 문가리고 하나 주면 하나. 여기가. 응. 아 그리고 여기. 거기 똑같은 걸로 준비했습니다. 한 번 바로 셰어보장. 요란 보인니? 칠성사이다, 펩시, 콜라, 코카콜라, 세 가지를. 자 우리가 이미 들어주는 거지. 먹고 나서 바라마살이. 자 1번. 자 1번. 야 이거 다른 소리부터 알겠는데. 아 1버지야. 이걸 뭐 어쩌네. 생각도 마오면 가나. du&안 부있는 펩시인데? 생각 잘하네. 생각 잘하므로 잘하는 두 번째. 콜라 이 콜라라고 담아 잡으지 지금 어이없네 요거 사이다 이거네 뭐 이 짬부터 새로 담아 잡아봐 1번, 2번, 3번 새로 말해야 된다 와 이거니까 모르겠다 모르겠다고? 두 번째 게 사이다고 이게 콜라네 이게 펩시가 마지막 결점 자 1번 뭐고 1번 사이다 2번 콜라 요건 펩시 우와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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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맛으로 들어오길 기다려 있거든 어 요번엔 니가 쓴 분이다 첫 번째 뭔데? 첫 번째 펩시 처음에 맞췄네 그러면 맞췄네 맞췄네 바람잡이들이 좀 그렇대 바람잡이가 아니고 맞춤면 절대 미각이다 이거 사이다가 콜라 굽으면 뭐하겠다 그 첫 번째 내가 먼저 할래? 내부터 할까 이야 무수 잘 만드네 맛 똑같이 만들어 놨건데 진짜 시각적인 그런가 보다니 뭐 또 놓치면 안 되나 자 오케이 소리는 똑같았제 소리 다르대 내가 소리에 좀 민감하잖아 형은 사이다네 사이다 100% 100%나 100%는 아니다 100%나 100%나 일단 보류 펼시 같던데 보류 한 번씩 먹어봐 두 번씩 먹으면 되나 아 이게 아 펩시하고 코카콜라 헷갈리네 형은 코카콜라 참 방송 모르네 방송 몰라 아 뭐 저러다만 잡고 뭐하노 야 다 먹으면 모르네 다 먹으면 몰라 잠시만요 오 대단한데 네 네 이 맛이 다르더라 어? 맛이 다르던데 칠정사이다랑 학시가 다르냐 어 아 아 네가 코가 좀 막혀가 그런가 보다 코가 막혀는데 코 박고 하면 또 모르거든 아 대단한데 요번에 둘째는 재밌게 하겠지 뭐 막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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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다 그게 재밌나 뭐 줘야지 잘 헷갈리던데 자 사이다 들어간다 사이다 사이다 네 뭐지 두 번째 뭐 보고 결정해야 되네 뭐고 가자 그래 응 까먹는디 말 안하면 맛을 까먹는디 말 안하면 맛을 까먹는다고? 응 말을려야지 발음을 잡는데 말도 안하고 사이다 입은 사이다 입은 사이다 입은 사이다 입은 사이다 응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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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날카롭네 먹은 펩시 1번 콜라 다시 다시 1번 뭐라고? 1번 콜라 1번 콜라 2번 사이 다시 3번 한번 3번 다시 한번 봐봐 펩시 와 다 맛살뿌네 다 맛살뿌네 뭔데 2번 사이다 맞나? 2번 사이다 맞다 영상으로 확인해라 헷갈리네 나도 모르겠다 나 웃어가지고 내가 내 혼자 웃었네 웃어보면 되나 그래 방송을 모른다 히아는 참 아 다 못살뿌면 하네 나도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다 히아 방송을 확인해라 이게 근데 헷갈린다 사이다 맛도 좀 헷갈리고 왜냐면 콜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난 콜라밖에 안 맛있다 했거든 진작 맛을 보면 구우면 잘 못해 근데 없겠다 그 말이다 내 말은 근데 이걸 먹을 때잖아 그냥 뭐 표놨더라 사이다는 표농 나더라 표농 나더라 표농 나네 사이다가 제일 표농 나던데 그래도 좀 헷갈릴 수도 있겠더라 근데 이걸 코맥과만 모르거든 모르지 코맥과만 몰라 얘가 막내가 비엉기가 좀 있거든 그러니까 사이다 맛을 잘 몰라서 그래 우리가 사이다 맛을 좀 쉽게 알았거든 안그래도 점 뺐다고 방송 이거 못 나온다고 처음에 이야기했다가 그래도 나왔네 오늘 전화 끄고 그냥 잠도 잘 났는데 오늘 샤워하니까 이게 딱지가 많이 떨어져 버렸어 다까리 많네 아직도 많다 이게 점이 그만 많았나 많았나 없잖아 이래 안 많았는데 깊은 점이 없어 깊은 점이 없으니까 딱지 많지 했는데 깊은 점은 이제 이게 반창고 돌아 붙이라 그러대 몇 군데 이렇게 레이즈로 빼나? 오늘 레이즈로 지금 했더라 안 아프나? 꼼다꼼다꼼한데 어떤 기분이냐면 스킬링하는 것 보다는 조금 자극적인데 너무 차가 많았는데 연고 바르고 하나도 안 아프던데 그냥 마취 쭉 해가지고 마취 연고 한 40분 후에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따끈따꼼한데 아프다 생각 그걸로 아프다 하면 안되고 일단 스킬링하는 정도 전체 다 했단 말이네 올게요 해가 두 번 하는 걸로 두 번이 하고 연예인병 걸린거 아이가? 해야도 해라 방송을 위해서 연예인 나도 하고 싶은데 수영장 다니니까 몰아있더라 햇빛 잘 맛있는데 햇빛 잘 맛있어 메모에 햇빛 보장 오늘 햇빛 몇 명 많이 봤는지 아침부터 뭐 많은데 그래 햇빛 여기 워스웅도 햇빛 많이 보고 아침부터 햇빛 많이 보고 야 시간 또 많이 흘렀다 이 카메라 지금 딱지 다 보이시편데 보이겠네 콜라가 펩시 콜라 저렴하지 펩시가 조금 저렴해 사이다가 더 싼가? 아니 사이다는 비싼 것 같더라 콜라 없으면 펩시 사무시면 눈 감고 오면 되겠다 나는 지금 코카콜라보다는 펩시가 더 좋아 펩시? 펩시가 나한테 맞더라 저렴해서 좋은가 아이가? 저렴한 것도 좋은데 맛도 요즘에는 펩시가 낫더라 사람마다 입맛이 차이가 틀리니까 틀리겠지 옛날에 콜라가 815, 815 아 그거는 안되더라 맛없더라 요새 나오나? 요새? 몰라 안 나오겠지 2000년대 초반인데 우리 지도 있대 우리 지도 있대 이런 멋지다 이 815 독립한다고 콜라 억제여 억제 콜라 그거말고도 다른거 콜라 다른 이름으로 나오는게 있긴 있더라 사이다 사이다도 종이 많대 뭐 천연 사이다도 있고 뭐 전산 올려있었잖아 어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도 있고 나드라인가 뭐 사이다 사이다 마무리하고 하자 잡담은 마무리하고 그렇네 우리 형 이거 평가할 그건 아니고 그럼 잘 먹었제? 잘 먹었네 그래 우리 뭐 다음시간에 더 좋은 음식으로 찾아뵙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자 네 오늘도 동생들과 함께 항정살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프라더스 삼형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